정보보안 전문업체인 K-Sign이 AI 기반의 능동형 취약점 점검 기술과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대면 근무 환경 보안 서비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엔드포인트 계층 제로 트러스트와 DID 기술을 결합해서 사용자를 비롯한 단말 신뢰 기반의 접근 통제 기능을 내재화한 건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 적용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 사업의 과제로 개발됐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확대했던 원격 근무 환경에 더해서 또 비대면 업무의 보안성을 강화한 건데요. DID 증명서를 발급해서 사용자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디바이스별 취약점을 점검하고 또 기업과 기관 내부에서 네트워크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근무 환경은 방화벽을 기준으로 내부의 망 그리고 외부 망으로 분리가 돼서 비교적인 안전한 환경에서 내부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원격지에서 개인용 디바이스로 기업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호 조치가 필수였습니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서비스 기술이 용이하게 쓰일 전망입니다. 원격지에서 개인용 디바이스로 도입된 토스 기술이 부탁드립니다.